최근 약세장 속에서도 애플 부품주들이 선방하고 있습니다. 신형 아이폰의 카메라와 디스플레이 등 주요 부품의 한국산이 대거 탑재되기 때문인데요. 낚시효과에 힘입어 하반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전망입니다. 고승경 기자입니다. 아이폰 14는 고가 모델인 프로 시리즈에 성능 개선이 집중됐습니다. 처음으로 4,800만 화소의 카메라가 탑재됐고, 디스플레이 밝기는 전작보다 2배 향상됐습니다. 여기에는 한국 업체들의 부품이 대거 사용됐습니다. 카메라 모듈 대부분은 LG 이노텍이 공급하고 있고, 디스플레이 공급 역시 삼성 디스플레이와 BH 등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애플 효과에 힘입어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전망입니다. 신형 아이폰의 성능이 높아지면서 단가가 올라가 부품업체들의 소익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아이폰 판매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많이 좋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경기 침체 국련에서 스마트모 수요는 부진하지만, 아이폰은 지속적으로 프리미엄 시장 지배력을 높여가고 있어서 차별적으로 실적 모멘텀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 호실적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는 약세장 속에서도 상승세입니다. 이들 들어 22일까지 LG 이노텍 주가는 3%, BH는 1% 올랐습니다. 당초 아이폰 신제품이 공개되면 부품주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점유율 상승이 기대되면서 거꾸로 오른 겁니다. 증권과 목표가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LG 이노텍 목표가는 44만원에서 47만원으로, BH는 33,000원에서 39,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애플이 계속해서 프리미엄 제품군을 강화하면서 핵심 부품업체들이 입는 수혜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경제TV 고진경입니다.